네 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 문태민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보실 종목 현대차구요 코드번호는 005-380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각은 오전 11시 43분이 지나가고 있겠습니다 일단은 현대차 관련해서 제가 항상 말씀드렸었죠 이제 계속 급상승하고 계속 고가에서 지금 시간 조정받아서 올라가고 있다 현대차가 계속 이제 이슈가 많아요 그래서 뭐 이런 수소청소트럭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이제 검색해보시면 다 나오니까 한번씩은 다 검색해서 한번 봐보시면 좋겠습니다 수소청소트럭은 1회 충전시 350kg 주행이 가능하고요 쓰레기 수거용 5톤 압착 징계차로 기존의 쓰레기 수거차량과 동일한 외관이고 기존 청소트럭에 비해 배출 가스가 전혀 없고요 저소음 저진동으로 쾌적한 운행이 가능하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있네요 네 새해부터 세계 최초의 수소청소트럭이 바로 차원에서 운행돼 기쁘며 수소산업의 새로운 미래를 현장에서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한국자동차연구원 현대자동차뿐만 아니라 다양한 연구기관 기업들과 협업해서 창원시가 추구하는 수소산업특별시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기사가 또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거 참고하시면 돼요 이런 것들을 한번 참고하시고 이거예요 한번 참고하시고 그리고 이것도 또 이슈가 있죠 현대차 아이오닉5 유럽 사전계약 돌입 기대감 커진다 이런 식으로 뭐 사실 이거는 이제 콘셉트카죠 이게 뭐 양산차로 어떻게 나올지는 기대가 됩니다 GEMP 적용한다고 했죠 18분 안에 최저 80%까지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고요 80%까지 충전하면 500km 정도까지 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 참고를 하시고 뭐 GEM 공장 인수 완료 뭐 이런 거 이런 거예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포인트가 현대차 러시아 GEM 공장 인수 완료하고 여기 내용 보면 인수하진 않아서 인수 계획이 있다 뭐 이런 건데 여기는 정확히 명확하게 나왔죠 제너럴 모터스의 러시아 공장 인수했다 인수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일단은 체크를 왜 그 부분을 왜 하라고 그러냐면 인수했다라고 나오고 막상 내용 보면은 그게 아닌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낙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슈는 왜 나왔는데 왜 이게 안 올라 뭐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실 거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다 그리고 제네시스 전기차 2G80 포착 태양광 패널 설치 좀 깜짝 놀랐어요 태양광 패널을 설치한다 그래서 뭐 아이오닉5도 그렇고 이게 태양광 패널 설치를 하면은 이제 주인거리를 더 태양광으로 인해서 움직이게 되니까 더 많이 갈 수 있겠죠 일단 EGMP EGMP가 또 3중 안전장치도 설치가 되어 있어가지고 화재에도 테슬라에서 이제 화재가 좀 많이 났었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많이 난지 엄청 많이 난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좀 화재의 원인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 BMW도 뭐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 같은 경우에 3중 안전장치로 화재가 이제 3중으로 예방이 된다라고 나와 있고요 6시간 이상 태양에 노출되면 기존 500km 주행거리 최대 대폭 늘려 실용성과 편의성을 높이고 이제 이를 통해 구매자 유치의 사업처보다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게 될 것 굉장히 좋은 이슈다라고 말씀드렸고 처음 이제 제 방송 보신 분들 계시니까 제가 간략하게 이 부분은 항상 설명 들어가죠 여기 부분이 중점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은 현대차가 그동안에 굉장히 많은 우여곡절이죠 많은 우여곡절을 겪고 그 다음에 올라가고 있는 추세를 보이는데 사실 여기 들어가신 분들은 굉장히 엄청난 기회였지 않을까 거의 3배 가까이 올랐으니까 근데 우리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 물리신 분들이나 뭐 꼭지점에 물리신 분들이 중요한 거니까 일단은 저는 여기 물리셔서 금방 슈팅 나오면은 금방 잡으니까 여기 막 현대차는 그닥 걱정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급하게 올라가더라도 요게 시간 조정받아서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고 시간 조정받는 건 요런 겁니다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요게 시간 조정받는 거예요 급하게 올라가서 바로 조정받아버리죠 요런 부분들을 체크를 하시고 현대차도 시간 조정받아... 가격 조정을 받았을 때가 요런 부분이죠 요런 부분, 요런 부분, 요런 부분 가격 조정받을 때 그런 모습을 그려주고 요거는 이제 고가에서 시간 조정 여기도 악재 나와서 떨어졌는데 세력들이 바로 양봉 전환해버리는 개파락으로 시작했는데도 양봉 전환해버리는 왜냐면은 개파락 시작하면 사실 이 부분에서 부근에서 놀든가 아니면 떨어지거든요 근데 바로 올려버리죠 대기매수세가 굉장히 강하다 대기매수세 강한 정보 특징 이런거 아래로 꼬리 내리는게 굉장히 길다 굉장히 많아요 꼬리 내리는 것들이 요거는 이제 개파락 시작했는데 올려버린거고 요런 것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지를 계속 지속적으로 해주고 있는거죠 세력들이 지지는 지속적으로 해주고 있고 그리고 지지선은 한 요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정도로 지지선 보시면 되겠고 충분히 저는 20만원 내년에 20만원에서 30만원 사이는 충분하게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 정도의 이슈가 충분히 앞으로도 있고 그 정도의 메리트는 충분히 있어 보이고 지금도 시간 조정으로 더 빠지지 않고 조정 받아도 바로 세력들이 대기매수세가 강하다 보니까 바로 올려버리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굉장히 많아서 요것도 계속 요런 식으로 이렇게 보아권으로 계속 우상향하면서 이게 웃긴게 떨어져도 계속 올라가면서 떨어져요 이런 식으로 그러다보니까 지속적으로 올라갔다 슈팅이 한번 탁 나와주고 그 다음에 요런 차트가 한번 더 그려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제가 꾸준하게 방송을 해드릴 거고요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댓글 토대로 다음날 방송에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방송 좀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네이버에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해보시면 상단에 AP투자연구소라고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깜빡깜빡거리는 무료 추천 종목 여기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밑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저희는 투명하게 저희 소장님께서 이렇게 공개를 해주시기 때문에 오늘 날짜, 금요일 날짜 한번 봐볼게요 금요일 날짜도 이렇게 금요일 무료 추천 종목 18.82% 이전 2승 이렇게 두 종목 나가서 두 종목이 다 올랐다 요런 식으로 나와지고요 그리고 무료 추천 주 당일 9시부터 실시간 댓글로 시작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미국 나스닥하고 뭐 나스닥 이제 미국 지수가 어떤지도 이렇게 나타내지고요 그리고 내용도 나와요 미국 전일 미국 지수는 혼조세로 마감하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장시작 30분, 20분 이런 식으로 계속 나와줍니다 그래서 현재 시간 9시 신테카바이오 현재가 21,000원 기준 매수 이렇게 나오고요 두 번째는 9시 1분 휴캠스 현재가 24,800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주가 차트도 이렇게 항상 같이 함께 올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금요일 오전 9시에 추천드렸던 동목 추천 매수가 21,000원에 제시해 드렸고 추천 매수가 대비 8,91% 상승했습니다 신테카바이오 수익 축하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쭉 이렇게 내려보시면 뭐 금요일 무료 추천 종목 두 종목 추천하여 두 종목 모두 수익 내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올 때도 있고요 만약에 이렇게 되면 뭐 3전 2승 1패 뭐 이렇게 나오는 거를 만약에 확인하셨다 그러면은 이렇게 쭉 내려보시면 쭉 이렇게 내려보시면 이런 식으로 금요일 무료 추천 주 세 종목 추천하여 두 종목 수익, 한 종목 보유 비중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이런 식으로도 이제 개요가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보유기간 만약에 물렸다면 어떻게 들고 가야 되는지 그리고 1차, 2차, 3차도 나오니까 요거 배수, 매매 전략, 가격표 이거 소장님께서 직접 이렇게 짜가지고 항상 올려주시니까 요것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런 것도 리징 특징도 한번 익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 이렇게 내려보시면 이런 식으로 장초반 증치 상황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실시간으로 메시지가 꾸준히 이렇게 나오니까요 뭐 사실 마이너스가 많이 나서 마이너스를 좀 많이 하고 싶거나 아니면 단기적으로 좀 수익을 창출해서 내가 목돈을 좀 만들어 보고 싶으신 분들은 AP투자 연구소 들어오셔가지고 무료 추천 종목 받아보시고 수익 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성과가 나와서 좀 불편함을 해소했으면 좋겠습니다 또는 이제 수익 많이 내서 좀 이렇게 어느 정도 경제나 이런 쪽으로 상황이 좀 괜찮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AP투자 연구소 검색하셔가지고 종목 이렇게 매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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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